청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우 웹툰스쿨의 사연으로 진행하는 고민활동 방과 후 고민활동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간대학교 만화스쿨의 교수이자 웹툰작가인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겠지요? 네. 교수에게는 방학이 없지만 이 녹음을 라이브로 지금 또 월요 라이브 시간에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녹음하는 것 자체를 실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창을 통해서 막 말을 해요.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보러 와라. 아 네 유튜브도 재밌어요. 팟캐스트도 좋지만 보러 오시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유튜브 채팅창 분들과 소통하는 내용이 팟캐스트에 끼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반장선거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번 방과 후 고민활동이지만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 3대 반장까지 나왔죠. 여러분 반장선거 미루지 않습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근황 얘기하게 되면 이거부터 할까요? 아 그러실까요? 네. 아주 간단해요. 제가 스피드 퀴즈를 내면 1작으로 정답을 맞추는 분이 한 달 동안 반장이에요. 이거는 채팅 속도도 되게 빨라야 되겠네요. 문자 치시는 속도. 답이 좀 심플하고 짧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없지요. 자 일단 언제나 그래봤듯이 우리 1대 김희진 나라님 2대가 누구셨지? 2대가 소마에스님이었죠 아마? 맞나? 맞아요. 서운해하지 말기. 나 원고 중이라 정신없어요. 서운해하지 말기. 빨리 답 줘. 빨리 답 줘. 어 맞다고 하시네요. 3대가 러프로 짝사랑님이었는데 3대 러프로 짝사랑님으로부터 4대 호카계 우리 웹툰 스쿨의 4대 반장님으로 이제 우리 몽키스 패널을 소마에스님 점점 찍어다 또 서운해하지 말라니까 이 몽키스 패널을 옮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러프로 짝사랑님 한 달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게 정말 열심히 나오고 출석 체크 맨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괜찮은데 또 이제 일상이 바쁘신 분들은 반장이라고 몽키스 패널 달아줬는데 내 일상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매번 들어가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감을 가지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 부담감을 얹어드리는 거구나. 어느 정도도 부담감이 있어야 그럼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죠 반장은. 그럼요. 윤세인이 모셨고 형기도 왔구나. 박형균이 모셨고 자 오늘의 반장 선거 4대 웨툰스쿨 반장 반장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라이브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 관리하시고 아직 뭐 관리할 게 많이 없지만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혼내주시고 자 반장 선거 부담감 선거 맞습니다. 양세준 작가님 모셨다. 양세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양세준 작가님 양세준 작가님 반장하시면 진짜 웃기겠다. 이미 약간 근데 그 정규직 교사가 됐어요. 아 그래요? 주반장 정도? 그러니까.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반장 선거 4대 반장 선거에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자 준비됐지. 준비하세요. 책상 위에 뭐 이것저것 있는 거 다 넣고 사람하고 말하지 마시고 자 갑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웹툰 스쿨의 첫 방송 업데이트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우와 이거 진짜 어렵다. 뭐 폰 끊어가지고 뚝뚝뚝뚝 보면 되지 뭐. 네 문제 맞추셔야 돼요. 윤세연님. 이쯤 되면 이제 알지만 안 쓴다. 반장하기 싫어서. 장세준 작가님 개드립 하셨죠? 1984년 4월 11일. 채널주 본인 생일이시잖아요. 채널주 이종범 작가가 3살 때군요. 자 지금 오답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오 정답.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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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여기 SNK님이 빠르시고 진짜 이 정답을 마킹하는 방법도 현명했어요. 남들이 막 201치만 쓰는데 그냥 17019 이 부분이 이제 시험을 좀 아시네요. 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SNK님 SNK님이 정답을 맞추셨고 그 앞뒤로 말도 안 되는 개드립들이 남은 거였고요. 맞췄는데 뿌듯하지 않다고 왜 뿌듯해야지 이거 어떻게 왜 안 뿌듯해 근데 SNK님이 지금에서야 반장이 되신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의아해요. 그죠. 한 2분은 초대 아니면 2대 정도 그러니까요. 워낙 열정적으로 와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 4대 4대 호카 개면은 잠깐만 나무님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응? 4대 호카 개때 무슨 일이었더라. 아무튼 간에 자 이제 러프로 짝사나님으로부터 우리 SNK님으로 운영자 패널가 넘어갔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SNK님은 SNK님이 평소에 하시던대로 하시면 돼요. 이미 반장판 차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보이죠. SNK님 이제 자기 이름 옆에 파란 몽키스패로 붙은 거 기분이 어땠습니까? 몽키스패로 붙어요? 오 진짜? 붙잖아요. 뭐 뭐 다른 게 있겠나.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뭐 줄 서고 이런 거 없어요. 반장판에 줄 된다고 좋아지는 게 없어. 양세준 작가님 말이 맞죠. 채팅창에서 이상한 소리하면 스패너 가지고 오 그 용도이군요. 우와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근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 먼저 해보시죠. SNK님한테 한번 그 아 반장이 된 소감? 반장이 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 앞으로의 포부라거나 어 그런 거 얘기 좀 해봅시다. 햄버거로 돌리겠다. 오 그러면 안 되고 저희 때는 요거트 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여러분 시대상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트요? 요플레 요플레 그때는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때라서 요플레 300원이었거든요. 요플레 햄버거가 아니고 요플레? 네 요플레 요구르트 말고 요플레 요구르트하고 또 격이 다르죠. 네 피크닉 말고 요플레 SNK님의 포부 포부 같은 건 없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종량호 환 그래 호스트의 별명과 같이 중불에 오래 끓인 사이가 되읍시다. 이분이 저의 그 저의 기본적인 기조를 알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근황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의 근황은 운동과 다이어트와 원고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운동을요. 네. 음 데스런님이란 분에게 왜 왜 뭐 묶인 거였어요? 요플레 300원이었어요. 그치. 원하모 과거에 그랬었죠. 여러분 데스런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예요? 데스런이라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런지를 합친 말 그분이 만드는 그분의 아이디 같은 거예요. 말만 들어도 힘들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PT 트레이너 분이셨어요. 연예인 분들 몸 만들어주고 이런 분들. 당연히 수입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겠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운동을 되게 돈 없이 가난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PT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5%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PT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딱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다 그만두시고 헬스장 안 가도 되고 장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만 하는 운동을 연구를 하셔서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걸로 국내 최고가 되신 분이에요. 석가 작가님하고 책 같이 내셨어요. 데스런님의 몸에 내부 근육을 다 그리셔서 그분이 당연히 국내 1위니까 PT를 받을 수 없어요. 바쁘시기 때문에. 언제나 꽉 차 있어요. 그분에게 PT를 받습니다. 데스런 다음 주부터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업 시간에 만화가를 전부 다 꿈꾸는 분들이 청량대에 와 계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정말 얘기를 해요. 운동해야 된다. 만화가로서 진짜 중요하다. 그런 얘기 능사잖아요.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 말을 듣겠어. 내가 원고를 하고 있으니까 원고에 대해 얘기하면 들어줘요. 만화가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일리가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허리 아프고 살쪄 가면서 운동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듣겠어. 그런 얘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처음 시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 너무 살쪘다. 연재 들어가기 전에 몸만 들어야지 이거였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진짜로 뭐 웹툰 스쿨에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다 같이 만화가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건데 건강 얘기를 입으로만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겠다고 생각한 거니까. 물론 이제 1번 이유는 아니고 2번 이유 갖다 붙인 이유 좀 멋있게 보이려고 포장한 이유 그래도요. 근데 그게 진짜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몸을 헬스장 같은데 안 가고 좋게 만든 것이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약간 만화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고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이 작아지네. 그러니까 저 본래 본래의 이유를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무 긍정적이지 않게 됐다. 아 진짜? 진짜 그게 큰 이유예요? 그럼요. 점점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되게 우울해지고 되게 막 뭐라 그러냐 패배감 자꾸 들고 근데 술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3주 전에 3주 반 됐는데 딱 술 안 먹죠. 두 번 먹었다. 취재가 있어가지고 딱 소주 따라놓고 계속 물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술을 먹으면서 드시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게 약간 나의 우울을 퇴치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점 쌓이니까 아니었구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술을 살찌지 않고 맛있게 잘 먹어야지? 두 가지 다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우울감 운동 안에서 생긴 이 우울감 이런 자괴감을 술로 풀고 있구나 내가 이게 하나가 약간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맛있는 술을 몸 걱정 안 하고 먹을 만큼 건강해져야겠다. 두 번째 나중에 몸 좋아지면 먹어야죠. 다시. 그 맛있는 걸 어떻게 안 먹어. 좋은 술 소주 맥주 소맥 이런 거 말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응원해요. 근데 홍 박사님이 제가 하는 무슨 말이나 행동에 약간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신 적은 없잖아요. 별로. 제가요? 별로 없잖아. 거의. 뭐 평소에도 이해 잘 안 하시면서 뭘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아니요. 이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평소 항상 이렇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표정을 항상 하셔가지고 저는 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표정이죠.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려고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홍 박사님의 근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아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셨어요?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어요. 나도 가고 싶네. 다낭. 응. 좋습니다. 다낭은 뭐가 좋다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아 이런 농담을 하시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운동까지 해서 얼마나 더 긍정적이 되실까? 아 정말 기대된다. 청소녀분들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표정을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그쵸 여러분? 완전 기대되시죠? 아 그래서 어땠냐고요. 빨리 다는 어땠냐고 베트남에서 저 반세오 반세오라고요. 반세오? 계란 부침 같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산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그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라이스 페이퍼를 깔고 야채를 깔고 그리고 그 계란말이 같은 것을 깔고서 계란말이가 우리는 폭신폭신한데 거기는 되게 빠삭바삭하더라고요. 빠삭바삭해요? 네. 아주 아주 빠삭바삭해요. 그럼 일단 얇은 상태를 많이 많이 익힌 다음에 마는 건가? 그런가 봐요. 계란말이 아닌가? 반세오 가루가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침개 같은 건데 아무튼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에 이렇게 야채랑 같이 말아서 소스 그 소스가 집집마다 다르더라고요. 가게마다. 오 맛있겠다. 맛있어요. 반세오 먹고 또? 반세오 먹었고요. 다낭 가면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 분짜. 그리고 아 그리고 호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올드타운인데 거기 가시면 베트남 분들이 오토바이를 진짜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는 여행자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굉장히 큰 공간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은 걷기가 힘드니까 시클로를 타세요. 시클로가 뭐예요? 시클로는 인력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인력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손님이 타고 뒤에 자전거를 태워주시는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돌리지 않고 운전해 주시는 분의 그런 어떤 동력을 받아서 한 바퀴를 쭉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때가 되기를 기다려서 등불이 켜질 때쯤에 보트를 탑니다. 와 계신 분들이 등불 이쁘다고 얘기 많이 하시네. 진짜 이뻐요. 호이안 양경 짱이다. 슴님은 신혼여행을 다낭으로 갔다 오셨구나. 너무 좋으시죠. 좋으셨겠다. 맞아요. 그리고 콩카페에 코코넛 커피가 진짜 유명해요. 코코넛 커피? 네. 코코넛 밀크로 만든 이름이 콩카페예요? 네. 콩카페라고 한강이라고 하는 한시장 쪽에 있어요. 콩카페. 한시장은 어디야? 한시장은 다낭 시내에 아주 아주 큰 시장입니다. 다 현지어예요? 한국말 같다. 한시장. 한시장의 콩카페. 시장 이름이 한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콩카페. 근데 그 콩카페가 연남동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베트남이 되게 젊은 나라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발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굉장히 덥고 습해서요. 오후 와서 한국 더위가 하나도 덥지 않아요. 괜찮네 그거. 네. 정말 너무너무 더웠고 가는 곳곳마다 에어컨을 틀어주시긴 하는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어요. 약간 미적지근하다면서요. 그래서 한국의 에어컨 성능이 되게 좋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고 네.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보셨나요? 어 그런가 네. 여행을 좋아하긴 해요. 가봤던 것 중에 베스트를 꼽으시면 꼽으시면 음 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어디요? 로마요. 로마 좋죠. 저는 유적지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콜로세움 응 그 로마 뒷골목이 진짜 그 얇은 신발 신고 가면 발 되게 아프잖아요. 옛날에 그 벽돌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음 좋았지. 로마 좋았죠. 네. 로마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테르마이 역 기억나네. 제가 이탈리아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했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음 저의 베스트는 저도 신혼여행 갔던 스페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 아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근황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요 여행 근황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참고로 이번 방학엔 여행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어요. 원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연재 들어가실 예정이세요? 저희 희망과 예상은 9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정말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작업방송 많이 할 거고요. 많이 놀러 오세요. 저희 작업방송 라이브 때 주로 숨은 꿀팁들이 많이 나와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작업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는 방송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놀러 오시고 박세현님도 스페인에서 카메라를 루팡당했다고 하신데 진짜요? 저 제 얘기하시는 게 이종범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하시는 거죠? 박세현님 맞아요. 저 스페인에서 신혼여행 때 모든 카메라 모든 장비 모든 렌즈 그때 신혼여행 때니까 그 부인 분께서 실망하거나 화내지는 못하시고 왜 못해요? 뭘 못해 못하기는 와 난 신혼여행 진짜 나 진짜 와 어떻게 말은 못하고 말은 다 했지 저 진짜 진짜 신혼여행 첫날 이혼당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났어요. 그게 내 탓은 아니었거든 아내를 챙겨주다가 도둑맞은 거 때문에 알고 보니 2인 1조 소매치기였어요. 진짜요? 여러분 유럽의 소매치기들의 메카가 스페인이란 말이 있죠. 실제로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스페인 스페인이시 소매치기 기술이 발달해 있고 유럽 다른 나라로 막 퍼진대요. 정말 다시 또 얘기를 하네? 그 당시 유행하던 건 여러 가지가 유행하는데 그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건 여행 캐리어를 들고 가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화장품 튜브를 뿌려요. 화장품? 화장품. 품을 뿌린다고요? 여행 가방에? 네. 뿌려요. 그리고 앞으로 와가지고 보라고 지금 안에서 터진 것 같다고 그리고 물 물 물이랑 이런 물수건 이런 거 줘요. 이거 닦으라고 빨리 되게 친절하게 그거 받아서 닦는 순간 하나 없어져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랬었어. 아내 거에 뿌려가지고 내가 당황해서 아내 화장품 터졌나 보다 이러니까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아내 가방을 닦아주는데 내 가방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 진짜 끝내줍니다. 그거는 탓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말 하지만 탓했죠. 근데 탓하는 것도 이해는 좀 되기도 아 그래 나는 이해 못해도 제 아내님은 이해하는 우리 홍란지 박사님 아니 두 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돈 없이 여행 많이 다녀가지고 유럽의 각지에 있는 소매치기 기술들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지하철 같은 데는 지하철 안에 같은 편 팀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로막고 훔쳐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아요. 한때 유행했던 유럽 쪽의 저거는 뭐냐면 기차역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위에서 계단 아래쪽으로 애기 포대기가 떨어져요. 내 앞에서 받아야 되잖아. 애가 진짜 받아서 보면 그 안에 걸레밖에 없고 가방 없어져 있어요. 2인 1조 대박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가면 나중에 고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방 책가방 이렇게 있으면 제일 바깥쪽에 지퍼 한 두 개 열어놔요. 왜요? 제 이미 털렸구만 아 저는 열고 다녀요. 우와 고수다. 그 정도까지 갔어요. 현진이 말해준 건데 실제로 착한 그러면 이제 현진이 와가지고 내가 열려있다고 말해줘요. 그러면 알고 있다. 웃으면서 가요. 실제로 그 제 이미 한 번 털리네 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털리거든요. 저는 나중에 거기까지 가서 심지어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한 다양한 고통을 당했었죠. 맞아요. 한국이 치안이 짱인 것 같아요. 한국 치안 좋죠. 자 이렇게 우리의 근황의 토크가 너무 길었네요. 오랫만이었네요. 반장선거가 있어가지고 좀 길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과후 활동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사연이 와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방과후 고민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선은 후기예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반가후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에 대한 후기 메일이 왔습니다. 잔자라 잔님 으로부터 왔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교수님들 카페 홍보도 해주시고 덕분에 많이들 가입해주셔서 카페다운 분위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답답해서 영상에 댓글 남긴 게 이렇게 방송 사연으로 읽힐 줄은 몰랐네요. 부끄럽네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정말 작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국민 공약 방송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운동화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하지 뭐. 저 그날 정말 치킨을 한 입 뜯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서 훌훌 털었었는데요. 방송 보면서 또 폭풍 눈물이 나왔네요. 홍란지 교수님께서 제 심리를 점쟁이라도 된 마냥 콕 집어 읽어주셔서 오느라 일을 못할 정도로요.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육아하면서 데뷔 준비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러기는 정말 싫었어요. 온전히 육아는 엄마의 책임이고 나는 필요하면 도와주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밉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모아둔 돈도 바닥을 보이고 계약 종료기간은 가까워지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희 수입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꿈을 이루는 것과 생계가 연관이 깊다 보니 가끔 가끔 그렇게 초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돈 버는 입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징하게 유별나게 굴었지만 남편과 저 지금은 생계의 육아 둘 다 같이 책임지는 거다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지난 1년은 심리 문제로 치료도 받고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느라 어영부영 까먹었고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데뷔를 위해 작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스타에선 일상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는 계기였어요. 저는 오래 사랑받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송해 할아버지처럼 90세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데뷔 작품은 극화로 그 그림 모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상만화나 정보 소재의 만화도 좋아하지만 그것으로 작가 데뷔를 하면 차기작으로 극화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극화 시나리오를 공부하는데 웹툰 스쿨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카페 홍보에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왕 이렇게 저의 모든 상황이 공개되어버린 이상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설정되었습니다. 홍남지 교수님 박 이종범 교수님 좋은 일로 뵙길 고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잔자라제님 후기를 보내주셨군요. 여러분 웹툰 스쿨 들으면서 보면서 작가 준비하시고 정보 공유하려고 오신 분들은 잔자라제님이 만든 카페가 스터디 카페 입니다. 그곳에서 방송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고 준비도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의도를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드릴게요. 일단 잔자라제님 카페는요 저희 팟캐스트 게시판에 가시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부하시고요. 확실히 공감 많이 하셨나봐요. 홍남지 박사님.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죠. 지금 써주신 말씀 중에서도 생계나 육아 모두 다 둘 다 같이 책임지는 거야. 육아는 엄마의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어느 순간부터 저조차도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당연히 내가 좀 더 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저조차도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하물며 상대방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엄마의 몫으로 남아져 버리는데 좀 안타깝죠. 아쉽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을 누가 이렇게 해결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킨을 먹다 가면 운대잖아. 잔자라자님 치킨 먹다 말고 울었대잖아요. 일도 못할 정도로. 이게 여러분 웹툰스쿨의 효과 효능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잔자라자님 아무튼 그 극화 준비로 데뷔 준비하신다는 거 응원하고요. 네. 정말 응원합니다. 어려우실 수 있지만 뭐 스터디카페 정모를 하건 우리 오픈 공개 방송을 하건 직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음 사연도 후기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완조님께서 완전 존잘론가? 저는 지금 웹툰 작가는 아니고요. 어시를 좀 하면서 외주도 하고 재정상 먹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웹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경 어시 인물 채색 펜선 어시를 하면서 여러모로 다져지고 기동력도 생겨서 웹툰 스토리 작가님들께 제안도 받아보고 해왔지만 저만의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 중입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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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던 것? 질문이 뭐냐 지금 제가 준비 중인 웹툰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재밌다고 느낀 이야기였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맞을까요? 였습니다. 웹툰도 그렇지만 후기가 아니네 질문이네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신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웹툰도 그렇지만 그림과 관련하여 여러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퀄리티 있는 그림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웹툰을 만들고 싶었던 때와 지금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진 않게 그러다 보니까 전에 생각해둔 이야기도 모두 좀 간략하게 바꿨고요.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떠오른 건 외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고 일을 해주면 돈을 받고 이럴 때보다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고 이것이 나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아직 작가로서 고생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시일을 하면서 웹툰을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작품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처음 일할 때는 마냥 기뻤습니다. 웹툰을 만들고 있다라는 스케치업 클럽 스튜디오 등 여러 배경 공부 인물 공부 채색 공부를 했어요. 작가님과 아둥바둥 하면서 차기작도 만들었지만 잘했다는 상추감보다는 끝났구나 라는 어떤 후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분들이 좋아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이렇다 하고 제가 멋대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긴 한데 개인이 만족하는 작품은 개인만이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감각적인 작가분들은 독자들도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작품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족하는 얘기를 만들면 확실히 저로서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소모적이다 보니 끝은 과연 어떨까 싶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이분도 생각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계속 왔다 갔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할까? 남들이 좋다는 얘기를 만들까? 어디까지 읽었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수정을 많이 하고 만들어내면서 남들이 이야기 좋다라고 말해준 작품을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퀄리티도 높으면 좋고 이야기도 재밌으면 좋고 연출이 좋으면 좋고 웹툰이란 걸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인지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 과연 좋은 건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 과연 좋은 건지 헤매게 되네요. 이것은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웹툰을 만들 때 그림은 이건 좀 아니다. 덜 됐다. 보이지만 이야기적인 부분이 자신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림에 대해서는 이건 좀 잘 됐다 안 됐다가 보이지만 이야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생깁니다. 저는 이야기를 우선 아주 심플하게 만들고 그걸 전달하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드렸는데 방송을 오늘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실행해보고 가져봐도 될 걱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조님의 그 사연을 요약해보자면 네. 고민이 많다. 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하지만 웹툰스쿨을 보니 일단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일단 해보면 조금씩 내 생각이 좀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고민이 많다. 반복이지 반복. 지금 원초적인 질문인 것 같다고 사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작품을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고민을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독자들도 좋아할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런 약간 두 가지의 상반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자꾸만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채팅창 라이브 때 좋은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자신의 생각을 많이 나누세요. 맞아요. 그거 보는 것도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다시 보기 하시면서 채팅창을 보시면 상업작가로서 직업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요. 일단 일단 이분은 바루님이 좋은 얘기 하셨네요. 상업작가로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상업성을 포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것은 고역이겠죠. 그렇죠.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DK님 여기 다들 작가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작가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닌 분들도 계세요. DK님 일단 제 생각은요. 완조님 본인이 고민하고 나름 결정을 내려서 갔으니까 무조건 그 결정은 맞아요. 그럼요. 본인이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틀린 결정은 없는데 내가 내린 결정이면 다 된다. 뭐랄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직업으로서 그린다 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지속 가능성이었거든요. 네. 어떤 것이 챙겨져야 지속 가능할까. 잘하냐가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래 하면 결국 는다. 사람인데 죽기 전까지 하면 결국 좀 는다. 그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 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걸요. 응. 평생 하면 는다.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잖아. 맞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어떻게 해야 평생 할 수 있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 지치지 않아야죠. 그렇죠.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리다 굶어죽으면 안 되니까. 돈. 두 번째는 하기 싫어 죽겠으면 안 되니까. 재미. 그럼 지금 완조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게 결국 결론이란 말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 말은 이겁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일단 지금 아무거나 먹고 나머지 하나 내일 먹으면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둘째 고민을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한 끼 먹고 죽을 거야. 이러면 고민을 해야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사형수들 마지막 식사에 대한 글들이 많잖아요. 사형수들 같은 경우는 사형집행 날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를 그 별수가 원하는 걸 주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이치하는 걸 얘기해도 주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식사니까. 인간에 대한 최선의 어떤 존중. 그런 거면 고민해야지. 마지막 식사인데 막 뭐야. 고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으면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거 대중이 좋아하는 거 바로 대비되만한 거를 먼저 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할지 고민이 되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고요. 그 다음 건 그 다음 작품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작품을 엄청 길고 큰 스케일로 구상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조언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다음 건 빨리 해봐야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직업 작가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여건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대중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대비가 됐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해보면 되겠죠. 반응이 없어. 대중이 좋아하는 거 해봐. 는 거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런 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게 본인의 성향과도 맞다면 그렇죠. 저희 바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라온 연재원 작가님 롱토뷰 보면 들어보면 연재원 작가님은 내가 좋아하는 얘기도 작가가 돼야 할지라는 판단으로 조금 더 내가 빨리 데뷔할 수 있는 작품 성향이 뭘까라는 것을 장르를 막 찾아보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런 작품으로 데뷔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본인의 성향에 맞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가가 되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본인께서 지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극단적으로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 성향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리 그래도 데뷔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먼저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되게 좋은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니스타님 말 정말 공감해요. 뭐냐면 상업성이라는 게 팔리는 걸 의미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그리면 절대 안 팔려요. 두 번째 독자들은 작가가 재미없어 하면서 그리면 전부 압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해보고 다른 거 해보잖아요. 나중에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독자들이 좋아해. 독자들이 좋아하는 나를 위해 그렸는데 시장이 좋아해. 이 경지까지 결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점이 현관문이 A가 있고 B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어느 쪽을 열고 들어가건 일단 들어가야 돼요. A를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B 문을 열게 돼 있고요. B를 열면 그 다음 A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독자들만 원해서 노예같이 그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위해서 그려가지고 아무도 싫어할 만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지점으로 가게 돼 있고 갈 수 있어요. 양세준 작가님도 아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현재 선생님도 작가에 살면 마라톤이랬어요. 마라톤 하면 또 이게 홍 박사님이 전문가지요. 만화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한 작품에서 전부 보여준다는 마음을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이종범 작가님께서 항상 그 연애의 빛대시잖아요. 소개팅 해보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 수 있게 웬만하면 그분한테 맞춰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쵸. 말투도 혹은 좋아하는 성향이 뭐지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애프터를 신청을 해서 다시 애프터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소개팅을 안 해봤는데 주소는 안 해보셨어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소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과대여가지고 옛날에. 근데 그것도 작가 성향하고 정말 비슷한 것이 자기애가 되게 강해서 그냥 뭐 나한테 못 맞출 사람이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지 이러고 자기 페이스대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간 어느 지점이 결국 되게 멋진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나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을 만큼 맞춰준다. 그렇죠. 이게 내가 말한 멋진 작가에 도달한 부분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둘 다 그것이 아닌 둘 다 완전히 상대에게 맞추거나 완전히 내 맘대로 하거나 둘 다 전 좀 미성숙하다고 봐요. 네. 아니면 되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봐요. 애프터가 없으면 어떡하지? 다 맞춰야지. 아니면 나중에 실망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내 페이스대로 갈 거야. 싫으면 쫄리면 뒤지시든가 뭐 이런 마인드로 소개팅 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주선자들 주선자에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사미님 제 작품을 대중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드는 독자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독자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 명예 반장 양세준 작가님께서 만화가 참 좋은 게 영화처럼 막 제작비가 억대로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시도해보고 돈이 잘 안 벌려도 물론 마음은 좀 아쉽겠지만 그게 막 빚더미에 오르게 만들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작가 한 사람만 좀 비참해지면 된다. 근데 저는 소개팅 얘기를 한 게 무슨 이유이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 맞춰도 주든 아니면 내식대로 나가든 간에 처음 만났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더 만나서 적응이 되면 더 이야기가 쉬워지고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눈치를 보내는구나 라고 이렇게 눈치코치가 맞게 되기까지는 코드가 맞게 되기까지는 많이 만나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존중의 태도나 혹은 아니면 내 이야기가 조금 더 잘 들어가게끔 귀에 잘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하다 보면 서로 코드가 맞게 되는 이런 시간을 겪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내 주관을 살리면서 독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직업으로 삼는다는 전제하에서 보통 사람들이 취업 준비할 때 하는 걸 참 보시면 내가 저 정도로 많아라 그리고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부끄러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내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약간 좀 난 저 정도로 난 하고 있구나 만화를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약간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 생각해요.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내가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항상 제가 많이 한 얘기지만 누군가한테 보여줄 만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릴 수 있는 상태까지 내가 아직 못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굉장히 아직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좀 나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괜찮아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볼 사람 시장 독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나 한 명 보여준다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짧은 거 한번 그려보세요.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읽힐 만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 나를 위해 그리는 경험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된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만족도 만족이고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죽겠어. 이런 거 누가 알아들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좀 괜찮은 상태가 되면 그런 작가에게서 나온 말이야말로 독자들이 좀 볼만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완전 마탱이가 가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야기를 그리기 어려울 수 있죠. 자 아무튼 오늘 완조님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연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웹툰 작가 지망생 000님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000입니다. 이동봉 작가님의 만료를 너무 늦게 들었나 봐요. 직장을 그만두고 전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도 홍란지 교수님의 말을 빌려 저에겐 어느 정도 꿈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에게 작법과 현타를 오고 가며 작업하여 첫 준비한 작품을 이번 최강자전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매우 관종이에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인기 웹툰 작가님들 종범 작가님 포함해서 인기 웹툰 작가님들이 방송이나 여러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이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로서 어느 정도는 있답니다. 진짜요? 물론 저도 관종이긴 하지만 그렇구만. 항상 김칫국 한 사발을 입에 머금고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제 본명을 노출하고 작업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이슈화가 되어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신상이 대내열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어요. 어떤 건지는 죄송스럽게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이슈에 관해선 완전히 무관해서 당시 주위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가까운 주위사람 외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분명 있습니다. 과거일이지만 지금도 그 관련 자료를 조금만 구글링 해보면 바로 나와서 이슈에 대해선 훌훌 털었으나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튼 과거 이 문제 때문에 관종인 제가 본명을 걸고 작업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에 원고 작업하는 게 백번 천번 맞는 말씀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명의 관종 예비 작가로서 관종범 작가님 홍불리 교수님 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추신으로 꼭 성공해서 롱터뷰에 나와 두 분과 친해지고 종범 형님 난지 누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용만 보내기에 심심해서 팬아트도 하나 보내드립니다. 팬아트 팬아트 잘 받았어요. 맞은가 조종하는 그 생크림 맞죠? 홍런지 박사님은 굉장히 미화하셨고 잘 그리셨더라고요. 저는 뭐 잘 그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지 누나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일단 네 환영합니다. 일단 관종 작가님들이 관종 관종의 DNA를 갖고 있다 이거 되게 자연스럽죠. 저도 뭐 심지어 누가 관종범이라고 누가 그런데 그 별명 지어주셨어요? 우리 채팅창에서 드립왕들이 관종범이라고 어떻게 아셨지? 관종이죠. 저 관종입니다. 나의 존재를 누군가가 인지해주고 알아봐주고 근데 그 알아봐주는 게 저쪽에 정신당한 새끼 있다 이런 알아봐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아 내가 좀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식의 관심 매우 좋아요. 제가 작품을 하는 이유죠. 내가 있고 없고가 지구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왜 하겠어요? 내가 이걸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건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가라는 직업은 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관종이라는 말이 나쁘게 쓰일 때와 지금 이 맥락에서의 관종이란 단어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타인의 시선과 관심이 없으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라서 관심을 애타게 갈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관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 행동의 대부분의 목적이 관심을 끄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관심을 끈다? 노이즈 마케팅인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종이란 말을 처음 붙였기 때문에 관종이란 단어를 안 좋게 쓰죠. 지금 이 작가들이 얘기하는 난 관종 작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맥락이 달라요.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럼요. 홍수님은 어떠세요? 관종력 관종력의 어떤 그 정도를 좀 보시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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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관종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닌자에 가깝죠. 숨어있기 이거죠. 나를 네. 나에게 관심을 줬으면 좋겠는 타인이 지구상에 없으세요? 지구상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지나친 관심을 받기는 두려워요. 그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화분을 키우게 되면 화분마다 필요로 하고 하는 땅의 면적이 달라요. 아세요 그거? 진짜 작은 땅돼기에 조금의 물만 가지고 사는 선인장도 있지만 아주 많은 종류의 것들이 필요한 난도 있는 것처럼 네. 나는 아무튼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내 가족이면 돼. 충분해. 내 친한 친구면 충분해. 내 친한 친구가 나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동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럼 홍쌤은 관종의 범위가 좁은 거죠. 그렇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땅이 넓습니다. 음.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이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홍쌤은 오늘도 화분을 하나 죽이셨는데 화분이 아니라 나 무슨 뭐 말린 차인 줄 알았어. 그 얘기예요. 말려놓은 차인 줄 알았어. 그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걸 말하려고 이 비유를 가져온 건데 진짜. 화분이 무슨 야 나 그거 그대로 차에 우려먹으면 맛있겠다. 바싹 말라가지고 아주 이거 보세요. 남의 관심이 남의 관심이 덜 필요한 사람은 본인도 그 화분에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정한 관계인 거죠. 공정한 삶. 저는 관심이 지쳤어. 근데 그 화분 죽일 수도 있지 뭐예요. 저도 많이 죽여봤습니다. 근데 저는 남에게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나쁘겠구나. 그러니까 알아요. 아니 뭐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너무 미안해서요. 뭐 본인이 사신 거 아니었어요? 됐지 뭐. 자기가 사서 죽일 수도 있지 뭐. 진짜? 아무튼 그렇게 공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관심 많이 필요 없고 그만큼 나도 약간 무뎌. 나 관심 많이 필요한 만큼 나는 관심을 주고 싶어. 그렇게 폐허하게 공정하게 산다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공정함이 깨지면 그때부터 약간 불건강한 관종이 된다고 봐요. 그 균형. 나 관심 좀 줘봐. 하지만 난 너에게 관심이 없지롱. 이건 약간 이거 뭐냐면 심리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베풀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반대로 나 관심 안 줘도 돼. 하지만 난 전부 관심이 있어. 다 챙기고 다녀.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아픈 것 같다. 집착이 집착. 그렇죠.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네.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심리적으로 말라요.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네. 화분 남살자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분의 이 사연이 일단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자신의 관종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 같으니 두 번째 얘기로 가보죠. 가족과 관계에 있는 어떤 부정적 이슈가 있어서 좀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이런 제가 본명을 걸고 작업을 해야 할 고민입니다. 이건 진짜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웹툰 스쿨 좋아하시고 저나 홍쌤하고 오래 알고 지내셔서 왔겠지만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이종범 작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왜 그래요? 본인은 또 희생하시네. 왜냐하면 나를 희생하는 게 좋지. 부정적 이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어떤 건 제가 진심으로 실수하고 잘못해서 사과문을 올린 것도 있고 어떤 건 법적으로 처벌해도 괜찮을 만큼 허위사실인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대중은 그걸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 정해놓고 미워할 거면 미워하고요. 정해놓고 믿고 싶으면 믿기도 해요. 그분들은 그 자기 마음대로 저를 대하시죠. 어찌 됐건 저도 부정적인 이슈를 아주 진하게 겪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크게 보고 있는 어떤 가치의 방향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건강하게 다 같이 작가를 오래 하고 싶다. 업계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 받은 거 주고 싶다.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보면 그 부정적 이슈랑 무관하게 무관하게죠. 무관하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년이 쌓이고 계속 가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계속 제가 작가로서 가치 있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관종이 되는 게 만화가가 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겠죠. 그럼 관종력을 채우기 위해서 만화가 아닌 다른 도구를 찾으실 수도 있겠죠. 유튜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만화가가 좋은데 그 이유는 만화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라면 저는 실명을 까시건 필명을 유명하게 만드시건 관종력을 채우면서 만화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여기에는 필명을 까냐 안 까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명을 까야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관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필명을 정했는데 그 필명을 위대한 필명으로 만약 만드셨어요. 이분이 그럼 그 필명을 갈고 내가 어디 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종으로서 우뚝 설 수 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는 필명으로 불릴 뿐이에요. 내 본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알게 되겠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김보통 작가님 김보통 작가님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작품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그 와중에 그분이 미숙한 게 있었으면 본인도 사과를 하고요. 그게 아닌 게 있으면 그냥 가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김보통 작가님 되게 오래 봐왔고 통화도 한 적이 있어요. 본명은 몰라요. 아 네네. 앞으로 김보통 본명인가? 아니에요. 아니죠? 몰라요. 심지어 저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영향력을 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세요. 그 작가님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독자로서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연 보내주신 배통 작가지만 생땡땡땡땡 님 은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필명 쓰냐 본명 쓰냐랑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좋은 작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관종력이 채워질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부디 그 영향력의 선한 방향이길 바라죠.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정몬 교수님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해는 가지 않지만 저는 아까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했을 때도 저는 약간 닌자라고 했잖아요. 저 SNS 잘 안 하거든요. 화분류 닌자라네요. 화분을 살인하기도 하는 인자죠. 아무튼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논란이 될까봐 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보다는 이정몬 작가님 훨씬 더 건강한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뒤에 숨는 게 다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건도 언제나 내가 언제나 무슨 선한 내가 의지로 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지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거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부정적인 이슈가 진짜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든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든 간에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 면에서 이동몬 교수님은 굉장히 소통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설명하시고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말이나 어떤 사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커요. 본인이 원치 않는 걸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 감정이 올라와서 사실을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고 이런 식의 어떤 대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필명을 쓰시든 본명을 쓰시든 만약에 그 가족과 관계된 그 사건이 어느 순간은 두드러지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실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적 이슈가 터지는 게 무서워서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나아가지가 않아요. 언젠간 터집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준비를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반드시 관종력을 채우시면요. 사연자님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관심을 받게 되면 당신을 오해할 사람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해할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반드시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곧 관종력을 채우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신념의 기대에서 버틸 수 있을 뿐이지 단지 건강하지 않은 관종력만 위에서 인지도를 쌓아 나간 사람들은 그때 못 견딜 뿐이지 아무튼 지구는 우리에게 실현을 좀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도 처음에 안 됐죠. 지금도 아마 똑같이 못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은 세웠어요. 빠른 사과 비겁하지 않은 사과 나를 좀 돌아보고 아닌 부분은 법적으로 혼내주고 근데 그때는 저는 혼내주지 못했어요. 저도 수업료를 좀 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음번은 안 봐줘. 거짓말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그리는 만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괜히 그리겠어요? 다 경험해가지고 양세주님께서 저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내가 왜 필명을 안 쓰고 본명 이종범을 쓰냐 에 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바람의 아들 검색에도 불리하잖아. 바람의 아들에 항상 밀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내가 필명을 안 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 웹툰 작가님들의 필명에 대해서 HR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명을 정할까? 재밌는 필명 뭐가 있나? 필명을 안 쓰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등등등 장점 단점 이런 거 HR 라이브를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Q님께서 대처를 잘하면 된다 이 말도 되게 모호한 말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한 대처인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SNQ님 말 정답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면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원칙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것보다 일단 터질 게 분명하니까 대처를 잘하면 된다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저희는. 어떤 대처가 좋은 대처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SNQ님 말이 맞아요. 어떤 상황인지 일단 들어봐야겠죠? 거기서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고를 땐 이런 대처 짜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것도 대처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훌륭한 대처와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 훌륭한 대처와 적을 연맥이기 위해 훌륭한 대처와 금전적으로 훌륭한 대처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개인의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아무튼 굉장히 깊이 있는 안감거 SNQ님 새로운 반장님 저분이 사과가 되게 빨라 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승리화생이야. 그런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망생님께서 보내줬어요. 네. 저는 어느 만화과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CC를 하고 있는데 CC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죠. 캠퍼스 커플 아닌가요? 어도미 CC 맞죠. 캠퍼스 커플이죠. 네. 크리에이지 커플일 수도 있고요. 2년 넘게 사귀어 가고 있는 장기 커플입니다. 아 커플이군요. 사연은 연애 상담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왜 쓴 거야? 저희가 꽌의 커플이다 보니까 만화 그리는 실력을 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연재 중이고 곧 완결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데뷔를 하지 않은 채 지망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5살이나 나고요. 학번 차이 경험 차이도 많이 나는지라서 저는 남자친구를 학교 선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선배로 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원고를 남자친구가 봐주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땡땡이는 이거 좀 다정하게 읽어야 되지? 네. 땡땡이는 스토리는 잘 쓰는데 드로잉에서 많이 막히는 것 같대. 원고를 잠깐 쉬고 그동안 해부학 공부를 해보면 어때? 사실 드로잉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스토리를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쓴다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원고를 잠시 그만두고 해부학 공부를 하라는 말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만화를 그만 그리는 건 싫어. 오랜만에 스토리 짜고 그럼 막막하잖아. 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좋게 좋게 그래도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더군요. 사실 자기보다 앞에 데뷔한 선배가 이쪽 방면이 넌 좀 더 도움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혹하지 않겠냐만 저는 공부는 둘째치고 원고를 뒤로 할 정도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싫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온 절충하는요. 드로잉 공부를 하면서 원고를 겸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약간 걱정되었던 게 저는 한 가지에만 집중을 잘하는 쉽게 말하면 멀티가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드로잉 공부를 지금까지 아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최근에 덕질을 하면서 엄청 많이 는 편이라서 나름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것도 모자랐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실력이 늘어난 것도 남들이 보기에 많이 알아챌 정도로 늘었고요. 그도 그렇게 덕질을 하면서 반년 만에 200페이지 넘게 원고를 했으니까요. 가로치고 청강대 학생들보다 적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덕질하면서 반년 만에 200페이지인데 개인 원고도 따로 하셨대요. 어이구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도도 모자라다는 거야? 그럼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지? 근데 해부학 공부를 단기로 한다고 요즘처럼 늘 수가 있을까? 아이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지망생님. 우선 지망생님은 아 나 이 마음 뭔지 살짝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자만일까? 얘기 좀 해줘봐요. 아 그러니까 지망생님은 여기서 헷갈리는 이 관계가 여기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일까? 아니면 선생님일까? 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배일까? 선배 혹은 선생님일까? 혹은 남자친구만을 원하는 걸까? 에서 약간 이 두 분의 관계가 약간의 균열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쪽으로 좋으니 가는군요. 방법론 보다. 아 중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왜냐하면 그쪽 해주세요.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잘한다 잘한다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 이만큼 했잖아 라고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음 야 너 어떻게 200페이지나 했어? 어 그런 것부터 해줘죠. 개인작을 이렇게 하면서 너처럼 정말 빨리 느는 사람도 없을 거야 쭈쭈 하면서 그냥 거기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어요. 하루다님이 공부는 남친이랑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좀 관계가 헷갈리시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잔인할 수 있는 말 할게요. 네. 그 남친분도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남친분이 진짜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조언은 함부로 안 해요.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연인이면 더 못하죠. 가끔가다가 좀 제가 그 사연자의 남친분 혹시 이거 보고 화낼 수도 있어. 하지만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직업 작가라도 언제나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원고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늘수록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남친분께서 지금 되게 쉽게 조언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럼요.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전날 막 술 먹고 용기를 그려모아서 내일 얘기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릅니다. 모르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근데 이건 맞아요. 남친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지에 있잖아요. 이거 해봐. 이거 도움될 것 같아. 라는 조언 안 하고요. 질문부터 할걸요. 어떻게요? 나 어떤 만화 그리고 싶어?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이종봉 교수님 정도 저도 못해요. 그런 어떤 저도 잘 못해요. 이종봉 교수님처럼 뭔가 소통 능력이 상담 능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근데 한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경지가 올라가면 소통 능력이 부족해도 그 방식밖에 모르게 된다고 좀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논리적으로 가볼게요. 논리적으로 가볼게요. 여기 봐요. 그런 소리 들으려면 이종봉이랑 사귀어야지. 아니 들어봐. 그렇죠? 들어봐요. 사람들아 들어봐. 잘 봐봐. 내가 어느 이상 많이 잘하게 되면 만화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는 건 깨달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몸으로 깨달을 만큼 알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정답, 정석, 루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계속 갈 수 있게 밀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답을 내려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그럼 답을 찾는 걸 도와주지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분야를 깊게 판 분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했던 길만 맞다고 느끼면 아직 중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죠. 근데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말고 다른 곳들의 길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목적지로 가건 내가 지금 답을 준다고 의미가 없다. 이거 알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냐? 어떤 게 제일 불만이냐? 어떤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냐? 근데 본인이 답을 했어. 아, 그럼 알고 있구나, 얘는. 조언할 필요가 없죠. 답을 못 했어. 모르고 있구나. 그럼 그 조언을 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야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야죠. 약간 흥분했는데 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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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준 작가님 아까 하신 말씀 그리는 작품의 방향에 따라 해부하게 필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사연자 지망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만화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하겠어요. 저게 사실 맞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한 가지 저의 조언을 더 하자면 왜 연습을 하지 말고 원고를 하라라는 말들을 하냐. 원고 자체가 종합 연습이라 그렇거든요. 그럼요. 해부학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원고를 비로 미루기 싫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고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원고를 할 때 고민을 하면서 하는 공정이 있고 고민을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술술술 나오는 공정이 대생일 수도 있고요. 대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스케치업은 그렇게 해요. 그냥 고민 안 하고 해요. 쑥쑥쑥쑥. 근데 똑같이 원고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공정이 좀 바뀌면 원고를 하는 행동 자체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연습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부학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원고를 할 때는 인물들의 어떤 프로포션 자세죠. 포스처 자세죠. 비례 아니면 해부학적인 어떤 파트 디테일 비율 인체 이런 것에 좀 더 고민을 더 할 뿐이지 하고 있는 건 똑같이 원고인 거예요. 그럼 지금 200페이지를 했으면 1년이면 400페이지잖아요. 그 고민을 하면서 400페이지를 그리죠. 해부학 공부 엄청 늦으시겠다. 해부학 책 한 10권 뗀 것보다 잘할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남자친구 편을 살짝 들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데뷔했고 이제 완결을 할 예정이고 여자친구도 나처럼 빨리 데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왠지 내가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어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책임감을 본인이 가져서 오히려 더 선생님처럼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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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연애를 미루는 거다. 연애를 아예 하지 않고 작업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애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준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남친사람 들어보자. 양쪽말 들어봐. 불구경 불구경.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논문을 쓰면서 결혼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막 논문거리에 대해서 어떤 연구 문제가 좋을까? 연구 주제가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 항상 물어봐요. 요즘에 어떤 걸 연구하고 있어? 어떤 거에 관심 갖고 있어? 요즘에 어떤 외툰 봐? 뭐 이러면서 물어봐요. 근데 뭐 이런 거 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그런 게 대세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봐보지 그래? 저한테 이렇게 딱 던져요. 누가요? 근데 남편이요. 어, 네, 네. 부근께서. 네. 근데 처음엔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 이만큼이나 했고 막 박사요. 아니, 나 지금 박사 너무 쓰고 있는데 나 PhD라고. 이게 지금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여기서 이제 학벌 우월주의. 학벌 최우선주의. 남편분께서는 학사세요? 네, 지금은 최종적으로 석사인데. 석사세요? 어디 마스터 따위가 지금. 이런 느낌이었다? 처음에.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왜 나의 전문적인 영역을 건드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너무 가까운 관계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응원해 주길 바라는데 내가 아무리 궁금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해도 막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왜? 뭐? 내가 못하고 있다고?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을 느끼다가 거부감 느끼죠. 사람인데.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 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와,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저렇게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파악을 하면 난 정말 부끄러운 연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 대한 그 성찰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불현듯. 네, 불현듯.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남편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분 지금 전화 연결 돼요? 아니요. 안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양쪽말 들어봐야지. 네, 아무튼 처음에 누군가는 넛질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넛질하는 말을 이렇게 콕 찌르는 겁니다. 네, 쿡 하고 옆구리를 쪽질러질 수도 있는데요. 박사들이랑 어려운 말 쓴다 또. 근데 그게 가까워서 오히려 그게 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지망생님 혹시 그게 진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그리고 물론 굉장히 많이 잘 해오셔서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그냥 남친은 나를 응원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또 내가 그때 해부하고 공부를 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사실 본인이 느끼기 전에 누가 얘기해주면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진짜로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해가시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채딩이 참 난리 났네 하죠. 역시 연애상담 불구경이 최고라고 난리 났네 하죠. 서로 막 지금 막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3D 안정 쓰고 팝팝 먹고 있다. 안 돼요. 저는요. 홍샘 말에 150% 공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아내 이해하지 말아야겠다. 저와 아내 얘기하지 말고 저도 제가 진짜 캠핑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줍시다. 제발 좀. 이게 선의에서 시작된 파국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돼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다가 중요한 공감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 아 그거 진짜 중요해요. 나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어 그럼 힘들구나. 이 네 글자 가지고 나의 모든 피로를 없애주고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다 하다 안 돼서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의견이 필요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해. 뭐든 좋아요. 그게 진짜 절실해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너무 귀한 말을 해주죠. 함부로 좋은 한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내가 원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순간에 힘들어.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힘들구나. 힘들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 공감이라는 게 조언이나 도움보다 정답보다 훨씬 몇 배 더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대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공간만 잘하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피드백에 있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조언을 해줍시다. 절박한 사람은 도움 요청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뭐라고 할까 피드백 특집 저 혼자 계속 내용 정리하고 있거든요. HR 시간에 한번 할 건데 그때 어떻게 또 조언을 들을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모처럼 의견을 의견이 일치했네요.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아 의견이 모처럼 일치한 건가요? 여느 때와 같이 일치했네요. 그 남편분 궁금하다. 왜요? 네? 뭐가요? 어떤 생각으로 조언하셨을까? 어떤 배짱으로 박사님께 조언해? 아 진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치 사랑하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선의라는 건 뭐 이해해 줄 수 있죠. 하여튼 이 사연자분 제 생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고를 하는 건 제일 좋죠. 근데 원고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할까? 이런 거. 유독 그리고 사실 원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원고 많이 하는 게 장땡이 되면 이랬잖아요. 원고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빠지는 되게 큰 함정이 있어요. 싱크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웹툰스쿨에서 처음 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하신다니까요. 원고는요. 회화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어를 배우죠. 언어를 배워요. 문법 배우고 발음 배우고 단어 외우고 이거는 이제 이론 공부죠. 실제로 말하는 건 회화죠. 실전이죠. 실전이죠. 공부 따로 한다고 회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대로 회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어휘량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죠. 토익 점수 낮을 수 있어요. 원고는요. 회화입니다. 완성된 결과물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말하고 듣고 보고 다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급 언어를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늘 하는 말하고요. 입버릇대로 말하고요. 쓰던 단어 또 씁니다. 거기서 갑자기 고급스러운 언어로 올라가려면 공부하셔야죠. 공부해야 돼요. 언어 외우고 그때는요. 일부러 내가 딱 보기에 저 사람 말 되게 고급스럽게 한다. 그 사람을 주로 쓰는 단어 한 번 들으면 자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고 외워두고 나도 저 용어 한 번 써봐야지. 그러다 기회가 되면 그 용어 그 단어 써서 말해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네요. 이게 뭐냐 평소처럼 말하는 건 똑같이 말하죠. 근데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 그 단어 한 번 써봐야지 생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평소같이 원고를 하고 있는데 해부학적인 부분 좀 신경 써봐야지 라고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즉 회화를 하되 고민을 하면서 하면 계속 고급 어비로 가요. 원고를 하되 계속 고민을 하면 점점 더 원고가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대로 된 연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다 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려고. 근데 저희 학교 많은 학생들이 드로잉을 늘기 위해서 크로키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크로키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날 크로키 한 포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 보고 그려볼 수 있어? 그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지. 진짜 중요해요. 크로키 모임 가면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아까 그렸던 거 안 보고 다시 그려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크로키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포즈를 못 그리겠어. 그러면 그거를 크로키를 열심히 하고 아 이렇게 다리선이 이어지는구나 하고 기억을 하면서 크로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외운 걸 토대로 해서 그려봐야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언어 외운 다음 한 번 말해보고 맞아요. 진짜 혼자서 그냥 써보고 내가 했지만 정말 찰진 비유네요. 네. 근데 저도 그 면담할 때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혼자서 한 번 안 보고 해볼 수 있어? 그래서 모작할 때 크로키든 해부학이든 그림 모작이든 모작해보고 한 번 더 안 보고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양세준 작가님도 확실히 좋은 고수의 조언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갑자기 진지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분 죄송해요. 해부학도 부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일단 내 그림에서 목 그릴 때마다 어색한 것 같으면 목만 공부하고 원고할 때 신경 쓰고 그려본다든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부분도 그렇게 연습해보시고 음 맞아요. 그러면 원고하는 것도 좀 덜 지루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크로키 되게 싫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크로키가 1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면 재밌어요. 내가 필요를 못 그러니까 크로키가 재미없다. 해부학이 재미없다.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재미없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보통 내가 아직 피로를 못 느낀다. 이거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왜 해. 그렇죠. 우리 왜 하는지 모르면서 했던 거 다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요. 초중고 12년 동안. 근데 게임할 때 어때요. 저쪽 가면 아이템이 있어. 그러니까 간다.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그거 하면 레벨이 오른다. 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연습은 그런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면 되게 재미없어요. 크로키건 해부학이건 다 재미없어요. 근데 내가 피로성을 느끼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왜. 뭘 해야 할지 알고 하면 느는 게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습이 귀찮다. 싫다. 본인이 아직 피로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말 안 해야지. 그 다음은 너무 뭐 아니면 도야. 운이 좋아서 피로를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면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참 이 뭐랄까 비유의 제왕인 것 같아. 아유 좋아하신다. 아이고 쭈뚜뚜뚜뚜 아유 신나. 아유 신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호. 채팅창에서 찰진 비유라고 그러시길래. 확실히 나 혼자 HR 할 때보다 방과 후 시간에 홍쌤이랑 얘기하면 확실히 텐션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나 혼자 할 때 약간 이렇게 되게 되게 무기력하게 무기력하지는 않은데 좀 더 이렇게 핑퐁이 되니까 좀 좋네요. 역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즐겁습니다. 아주.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은요. 이곳에 와 계신 분이네요. 그렇네요. 지금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웹툰스쿨 시청자 사미입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둘 다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웹툰스쿨의 영업으로 세이브 더 캣을 읽어보면서 짜고 있는 시나리오에 세이브 더 캣 장르를 대입해 보다가요. 시나리오 한 개가 딱 맞는 걸 못 찾겠어서 새로운 장르를 써봤어요. 이 썰이 고유의 장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장르들의 파생에 가까운지 혹은 이렇게 바꾸면 극적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교수님 작가님들이 떠드시는 걸 보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장르 이름은 뒷주머니 속 열쇠입니다. 네. 뒷주머니 속 열쇠. 네. 무언가를 깊게 열망하던 주인공은 그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얻게 되지만 열쇠가 없어 열지 못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때문에 열심히 열쇠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만 열쇠를 찾을 분명한 단서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거 책상 위에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책상을 확인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단서를 단서를 단서 중에는 뒷주머니 뒤져봤어? 와 억지로 열면 안 돼 라는 게 꼭 있어야 하고 주인공은 뒷주머니를 확인해 봤음에도 열쇠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관객이 알면 서스펜스 모르면 반전 모호하면 추리할 것 같아요. 열쇠를 찾는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엉망진창이 된 주인공은 열쇠를 찾는데 낡고 지쳐 빡친 나머지 상자를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죠. 던지거나 부수려고 하거나 여기서 이야기 루트가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첫 번째 갈래는 상자가 열리지 않아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찰나 번뜩하며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열쇠를 발견하게 되고 열쇠를 사용합니다. 열쇠 상자에서 주인공이 열망하던 보상을 얻으나 자신이 상상하고 바라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기서 낙담하여 외면하거나 이를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추구의 플롯의 전형을 따라가고 있죠. 네. 추구의 플롯. 구입해본 작품은 메멘토 이터널션 샤인이에요. 혹은 이제 그 파울로 쿠엘료의 연금술사 같은 것도 떠오르고요.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도 있죠. 네. 두 번째 갈래는 어렵게 찾은 열쇠가 맞지 않는다던가 하는 등의 계기로 상자를 억지로 열어버려서 그 안에 보상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채로 얻게 됩니다. 주인공은 일단 보상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심취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절망합니다. 대입해본 작품으로는 잠깐만 이거 약간 스폰데 곡성 아 나 스포 당했네 곡성 말고 이 전 거 두 개를 그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미님 지금 대입해본 작품 두 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스포를 때렸어요. 상자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뒷주머니에 있다는 건 주인공과 온전히 붙어있으나 주인공이 알아채지 못한 것을 은유하려고 넣은 표현이었어요. 여기까지인데 더 생각해보니 꼭 상자와 열쇠가 아니더라도 시한폭탄을 멈춰라라는 것도 주인공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미님 엄청 학구적이세요. 사미님 같은 방식으로 우리 웹툰스쿨 채널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를 해보고 시도해보고 소화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고 저 너무나 반가운 차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눌부엉이님께서 종검님이 스포를 당했다는 사실에 작은 행복감이 드네요. 왜 행복감이? 제가 불행한 게 좋으세요? 마눌부엉이님 우리 그래도 몇 분 이렇게 글자로 본 사이인데 너무하네. 서운하네.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허점이 드러날 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건 내가 허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당한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도발하시네. 읽어주시죠. 작품. 스포같이 당해보자. 안 돼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내가 막 좋아하면서 나만의 플롯 이름으로 좀 정리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 작가 저자가 한 행동 방송인데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주모래송 열쇠 딱 떠오르는 것이 예를 들면 카모메 식당이나 메간에도 있었고 너무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은데 주모래송 열쇠라는 그 명칭이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좋네요. 너무 좋네요. 떠오르는 작품 있으세요? 저요? 아까 양세준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렇죠. 저 이 작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죠. 실제 라이프지의 모토와는 다르지만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라이프의 모토 제 방에 걸어놓고 싶을 정도의 실제 이야기 원래 있었던 이야기는 사실 이거보다 감동이 덜한데 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벤스틸러가 만든 영화 중에 저는 이 영화가 제일 좋아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벤스틸러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그중에 베스트였고 저도 베스트. 너무 좋아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말로 끝나는 그 모토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최고지. 근데 그게 딱 비슷한 내용이죠. 네.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 사진 하나 찾으려고 점점점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정말 비슷한 근데 그게 바로 디치모니 속 열쇠와 같은 사미님이 분리하신 그것과 같은 그치.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가 아니라 삶의 정수이다. 삶의 정수 정수 오브 라이프 에센셜이인가 막 그럴 거야. 기억이 안 나.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엄청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했네요. 근황한 거 빼더라도 알자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무려 몇 개나 읽은 거야? 5개요. 신기한 건데요? 네. 근데 여러분 사연이 없어요.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근데 라이브 할 때 방과 후에 걸맞는 사연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제가 방과 후 쪽으로 보내주세요? 아니요.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안 보낼 수도 있는데. 보내주세요.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이거는 방과 후에 걸맞는 사연입니다.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안 보내주시면 반가우셔야지 뭐. 반가우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반가우시면 여러분들은 홍쌤 못 보는 거지 뭐. 저 한 달 쉬는 건가요? 그거 해볼까요? 우리 존잘러 탈곡기 홍쌤과 저요? 전 존잘러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이게 바로 유튜브 라이브의 좋은 점이에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예를 들면 뭐 향수라는 영화 얘기하십니다. 향수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내 인생 영화 또 그것도 정말 나 진짜 인생 영화 안되고 응 맞아요. 제 인생엔 뭐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카사네 저 안받네요. 저도 카사네는 못받네요. 조디아 나고 다들 적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몇 명이 보고 있냐면 이상하다. 우리 채널이 요즘 재미가 없나 봐요. 거품이 좀 빠졌어. 이게 지금 저희들의 수준이라는 거겠죠? 바쁘신 거겠죠.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빠도 재미있는 거 하면 다 옵니다. 공민우 작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공민우 작가님? 오셨어요. 제가 열심히 얘기하느라 못 봤네요. 현재 59명 시청 중이십니다. 저희 두 사람 합해가지고 61명이라고 치자. 오늘도 60명의 사람과 함께 진행했던 월요 라이브 방과학 고민활동 라이브였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웠고요. 즐거웠고요. 그러셨겠죠. 오늘도 알차게 사연 많이 소개해드렸네요. 네. 뭐가 이렇게 진짜 그날의 녹음에 대한 진심 담긴 어떤 후기 같은 건 없어요? 가끔. 이거 진심이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긴 하지. 제 진심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왜요? 언제나 똑같은 말만 하잖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 오늘 근데 좀 저번 주보단 저번 달보단 재미없었어요. 왜요? 저번 달에 아 저번에 구레나루? 나를 안 놀려서 여러분들이 나를 놀릴 틈이 없이 제가 열변을 토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으셨구나. 조만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사생대회 그 접수 끝나고 네. 수상작 발표하는 방송에 나오실래요? 오 좋아요. 나 리액션이 필요해. 앞에서 오 네. 제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여기서 웃다가 뒤집어지는 사람 하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일단 그날 저를 그리신 그릇을 깔아놓고 네. 품평할 때 여기 이제 이분의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미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PhD Philosophy Philosophy of Doctor인가? 맞죠? 네. 우리 PhD님 모셔놓고 네. 이분에게 전문적인 평을 들으면서 깔깔거리시는 거 한번 보려고 기대하시죠? 기대하겠습니다. 특별 출연이죠? 네. 이벤트 찬주 출연 이벤트 당첨자 발표 날 한번 네. 여러분 웃다가 넘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 저 오늘 로우 텐션이었어요? 진짜? 아니 오늘 꽤 높았는데 아까 내가 화분 얘기할 때 막 그냥 샤우팅 하시던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오늘 침착했나? 아 네 좀 침착했죠. 저번에 비해서는 네. 저 원래 침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보다 약간 위인 건데 지난번이 미친 텐션이었지. 여러분 때문에. 어 그래요. 홍난지쌤 웃음소리 데시벨 가지고 수상작을 발표할 수는 없고요. 특별상 하나는 내가 줄 수 있지. 성대 파괴상. 난리났네. 양세준 작가님. 오늘을 위해 그림을 그려왔다. 아 진짜 근데 양세준 작가님. 굉장히 그 본인의 약간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본인의 스타일이요? 응. 차분한 스타일? 그림 스타일. 그림 스타일이요? 잘 그리는 스타일. 눈이 이렇게 날카롭고 되게 미형으로 그리시잖아요. 잘 그리는 스타일이죠. 그 그림 스타일로 이종봉 교수님 그리시면 야 나 근데 세준이 네가 날 그려준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설렌다? 그 그림으로? 정우성 보고 그림을 잘 그리겠다고 마음먹은 양세준이 나를 그리면 한우 특불 소고기를 라면에 넣고 끓이는 기분일까? 그게 무슨 기분이지? 잘 그리는 사람이 피사체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거겠죠. 일단 오늘 굉장히 저는 즐거웠고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재밌어하니까 이종봉 사생대회로 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녀는 지금 가득 꽁꽁 올리고 있고요. 아 근데 정말 모해형으로 딱 그리신 분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 어떻게 진짜 그분의 상상력은 기만의 상상력이라고요? 관찰력이 아니고 상상력이라고요 지금? 상상력은 정말 관찰력 분야가 있고 상상력 분야가 있었어요. 항상 원래 예술의 기본은 기만이 예술의 기본은 기만이에요. 상상력이 너무 컸어. 관찰력도 아니고 짜증하네 여러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고 그림 실력 자체의 테크닉 안 봐요. 테크닉적으로는 진짜 어설픈 분들인데 진정성과 아첨 점수가 담겨있는 그림들이 많이 왔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보내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놀면서 페스티발 페스티발처럼 한번 같이 웃자 이거죠. 과학 상상그리기 대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굉장히 공상과학 공상과학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비호감이지. 과학 상상그리기 대회 초등학교 때 항상 그거 하잖아요. 외계인 그리고 로켓트 그리고 무슨 의미지 이거? 잠깐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정말 삼천명 때 홍란지 사생대회 어때요? 네? 좋으시죠? 싫어요. 조금 좋으시죠? 아니에요. 저 닌자라서 그거는 진짜? 왜 날까지 왜 날까지 그래요? 그래야 재미잖아요. 왜? 뭐가 재미있어? 재미없어요. 혼자 빼고 다 재미있어요. 본인 빼고 모두가 재미있어하는 상황이죠. 그 봐요. SN킴님도 홍 작가님 저 사생대회는 좀 그렇다잖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대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 웃길만한 게 없어. 뭐 웃기게 그래야 웃긴데 이분은 웃길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급정세. 맞아 그건 그래요. 이분은 사생대회보다는 꽁트대회 이런 게 올리는데 홍란지 박사님의 캐릭터 가지고 꽁트만들기 이런 거 맨날 뭐 까먹고 기상처녀에게 차를 갖다 박기 그런 거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다들 그런 식의 그런 식의 한 번 그런 어떤 실수는 하지 않나요? 식물학살자의 하루 절대 죽지 않는 설인장을 홍란지에게 맡겨보았다.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 자 오늘 방송 저는 굉장히 즐겁고 일단 지난번 시간에 비해서 좀 더 알찼어요. 지난번에 그 별로 쓸데없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영양가도 없고 딱히 어디 쓸데가 없는 되게 영양가 있었는데 자 그런 시간에 비해서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들 하나하나 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어떤 얘기했는지 다 기억하고 항상 거듭 반복하지만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듣고 공감할 준비를 하고 읽고 있고요. 좀 부족하다면 질책해 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슈퍼채시나 좀 날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오늘 끝나고 또 방송을 해야 됩니다. 작업 방송 청강모라산업대학교 가중안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유종호 웹툰스쿨에 방과 후 활동 여러분의 고민사연 다섯 개를 가지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 만화가의 종목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끝. 안녕히 좋은 시간 되세요. Muziek M의